2부에서 계속됩니다. 내려와서 붙자. 그냥. 끝났어 어차피 강수야. 그냥 끝내. 형 공, 공 돌잖아. 멍춘아. 형 공, 공 돌잖아. 멍춘아. 밑에서 위로 속에는 어려워. 하지만 위에서. 아래에 있는 적대 등이 보여. 어? 탁공자. 하지마 형 하지마. 아니 굴. 이제 알았어? 야 주스라고. 아 저 얌생이. 얌생이 가지고 형만 모르는 거야. 아 저기 있네. 어디.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저기 가 있어 저기. 일로 와. 오케이 방법은 이것뿐이야. 일로 와 일로 와. 나 엘피된 이상. 야 저 테이프 붙여놓은 거 봐. 와. 야 그거 뭐야. 충벌통이야 뭐야. 나 총알도 꽉 차 있고. 나 방어도 돼 있어. 나 방어도 돼 있어. 공손이 저 상태니까. 쟤를 제압하고. 쟤를 제압하고. 방법은 이것뿐이야. 자 레이스 종료. 자 여러분. 최종 결과가 나왔고요. 1등 팀의 1등에게는 본인 벌칙보를 다 빼거나. 아니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상품을 팀원이 나눠 갖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1등 팀은. 참고로 1등 팀은. 평균 탁수공 14개의. 종국 석진. 종국 석진. 14개의. 14개. 방법은 이것뿐다. 이곳에. 여러분 총을 안 나와. 안 나온다 이거. 잠깐만.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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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어石. 발로 발로 와. 진짜 총을 해봐.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져. 야 이거 총으로 쏴야지 총으로 터졌어 터졌어 아 나 뭐 이런 놈 담았다 아 진짜 이상하다 SBS 옥상을 3바퀴 돌았어